티몬 위메프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결제대행업체 피지사들이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지사들은 지난 29일 금융감독원 주재현장 간담회에서 온라인 결제 최대 수익자인 카드사들이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피지사들이 티몬 위메프로부터 받는 결제대행 정산 수수료는 0.02에서 0.05% 수준입니다. 피지업계는 카드사가 티몬 위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라며 카드사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